경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도는 25일 4명의 확진자가 늘어 오후 5시 현재 기준 경남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20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명의 확진자는 김해 거주 20대 남성과 부부 사이인 60대 남성, 50대 여성, 그리고 거제 거주 60대 여성입니다. 20대 남성 확진자는 서울사랑제의교회 방문 확진자로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다 경찰의 GPS 신호추적 끝에 붙잡혀 현장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나머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